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사님이 오늘 등산하면서 나무들을 봤어요.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너무 나무들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했어요. 저거는 누구 랩런트 저거는 저 나무는 누구 랩런트 하면서 옥사님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너무 멋있게 잘 자라고 있겠구나 라고 나무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을 했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에덴의 가정에 예배당에서 예배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하나님 7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랩런트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세계보금화하는 하나님 지도자들로 하나님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다른 보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도대체 다른 보금이 뭘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자 다 찾으셨나요?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길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보금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보금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보금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보금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느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와. 어? 다른 보금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일대지를 보면 우리 오늘은 바울과 함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보금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다른 보금을 가졌던 바울이 다른 보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금을 가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어로 바울이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다른 보금을 가진 바울 또 오직 보금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요. 바울이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냐. 아브라함의 그 보게그너 베시아 그리고 천하마미를 살릴 것이라는 이 언약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이어갈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냐면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 해요. 베냐민 지파는 뭐냐 하면 왕족을 말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죠? 사울 또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 이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족의 가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최고 학자였어. 어떤 학자냐면 율법학자. 그 당시에 그 율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주던 가말리의 최고가는 지도자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학자. 그 다음에 바울은 철학자였어요.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그 율법 하면은 최고의 그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으로 바리세인은 율법의 지도자거든. 율법을 가리키는.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그런 학자였어요.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 그 뿐만 아니라 이 율법학자로서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이 흠이 하나도 없는 자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로 바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다른 보금으로 가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런 색깔의 배경 이런 세상의 힘 이런 것들로 바울은 가득 찼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금만 없었어요. 보금만. 보금만 안 갖고 있었어요. 다른 보금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른 보금으로 가득할 때 누구를 핍박을 했냐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핍박했죠? 그 스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막 스대방을 돌로 치라고 그래서 이 스대방이 죽을 때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 돌로 맞을 때 그뿐만 아니라 교회 교회를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교회를 핍박을 한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며 핍박하고 잡아가고 감옥에다 가두고 스대방처럼 어떻게?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야.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금으로 가득 찬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채보로 믿는다고 했지만 이 보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심부름을 해요? 맞았어요.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도자가 된 거야. 그래서 자 예수 이때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담해속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오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포활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다른 보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을 최고로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았어요. 다른 보금이 가득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배경 사람의 지도자의 그 역량 이런 모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누구의 심부름밖에 안 돼요? 맞았어요. 사단의 심부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는 뭘 가지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직 보금을 가진 뭘로 바뀌었어요? 맞았어요. 오직 보금을 가진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때 다메석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보금을 뭘로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개시로 받았다고 그랬어. 이 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야. 이 개시를 가지고 다시 바울이 보금을 알게 된 거야. 오 그래서 정말 어떤 보금 서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서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대지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도리 이를 박살내신 이 보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보금은 정말 충분하구나. 응? 또 이 보금은 모든 것이구나. 이 보금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3장에 봤더니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요? 빌리포서 3장에 봤더니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 혹시 아는 친구? 빌리포서 3장에 봤더니 이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외에 보금 외에 다시 그리스도죠. 보금 외에 외에 모든 것 다 뭘로 여긴다고? 모든 것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응?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은 똥을 말해요. 똥. 냄새 나는 똥. 이럴 놓지 가고치도 없는 똥.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보금을 만나고 보금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보금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이 보금을 알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보금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같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최고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보금의 충격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광야를 말해요. 아라비아는 이 광야 신해산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로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바울은 오직 보금 뭐 했어요? 오직 보금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정말 기도로 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추동 말함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라비아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다른 보금을 이 마음에서 다 버렸어요. 뭘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똥으로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라비아에서 오직 보금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인 뿔이 체질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이 보금을 가지고 뭐했지요? 어디까지 보금화했지요? 로마 로마 다시 말하면 세계 보금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세계 보금화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방인과 인균들과 이스라엘 앞에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 정말 그래서 이 아라비아 속에서 3년 동안 뭐 했어요? 집중한 거예요. 우리 랩러터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보금 날개 주신 보금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지요. 학원도 못 가지요. 밖에도 못 나가지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아라비아 시간이에요. 바울과 같이. 나랑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바울과 같이 나도 오직 다른 보금 게임 노는 거 먹는 거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보금을 가진 누굴까요? 보금을 가진 바로 랩런트 예요. 하나님이 다미숙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방을 살리고 인금들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의 택한 랩런트로 하나님이 택한 랩런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첫 번째 나의 보금 우리가 저번주에 나의 보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정말 예수님의 나의 보금이 뭐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해방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바람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것이 이게 보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길을 여신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의 사단의 건세를 박살내신 무릎 꿇게 한 왕 이것이 바울과 같이 나의 보금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정말 바울도 마음에 다른 보금을 다 배설불로 여겼잖아.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내 마음에 뭐만 담아야 돼요? 복사님이 저번주에 뭐만 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보금만 담아야 돼. 뭐죠? 유학보금 19장 30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럼 나의 문제가 온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보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은 친구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뭐 했어요? 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저죽 가운데 사단의 손에 붙여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뭐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곳에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보면 어머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요? 아니에요. 누굴 위해 살아요? 그래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랩너트들이 정말 나의 복음 가지고 우리 랩너트들이 이것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아라비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학교 안 가는 가정이 바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에서 우리 랩너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 나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 랩너트들은 반드시 바울과 같은 썸이시기 때문에 무슨 시간을 가져요? 맞았어요. 썸이 타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게임만 주기장창하고 놀기만 주기장창하고 그런 친구들은 뭘 담는 친구예요? 아라비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랩너트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라비아 속에 집중하도록 시간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썸이 타임은 뭐죠? 강담 말씀 또 기도 수처 또 뭐하죠? 그리고 또 성경 그리고 안송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속에 이때 이때 뭐하는 거죠? 우리 랩너트들이 또 위인정 위인정 같은 거를 많이 읽어둬야 돼. 우리 랩너트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런 거를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에 가진 뿔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전도는 뭐죠? 나의 전도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2, 3, 7 나라를 주셨어요. 바울과 같이 2, 3, 7 나라를 주신 거예요. 바울도 정말 이방인 2, 3, 7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 랩너트들을 부르셔서 2, 3, 7 나라를 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뭐하는 거죠? 학교 학교에서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학업에 승리해야 돼.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학업에 승리해야 돼. 그리고 또 뭐해야 되죠?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친구 명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아라비아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면서 칠천 지도자에 뭐하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만판 노는 게 아니고 아라비 속에서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집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아라비아가 아니라 다른 보금으로 우리 랩너트들이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칠천 전문 지도자로 안 되겠죠. 다의또 보면 양을 치면서 정말 칠천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보금을 붙잡고 찬양으로 기도했어요. 나의 기도.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쓰면서 나의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기도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보니까 너무너무 김동훈 목사님하고 포럼했는데 우리 랩너트들이 자활해가지고 아침에 딱 눈뜨면 강단 말씀 기도 수첩 성경 읽기 암성을 쫙 울리는 거예요. 지금 미션원도 못 모이고 교회에서도 못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 랩너트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아라비아 속에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자활해서 스스로 랩너트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아라비아 시간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랩너트들이 칠천 지도자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보금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한 주간도 다른 보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이 오직 보금을 가진 랩너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와 오늘도 보니까 우리 랩너트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복사님이 바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가윤아 못 찾아? 엄마야 내 초옹이 못 봤어? 초옹이? 초옹이 뭐해? 내가 키우는 애벌레 말이야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디 봐봐 가윤아 초옹이 나비가 돼서 날아간 거 아닐까? 나비? 뭐지? 여기 봐 껍질밖에 없잖아.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서 날아간 거야. 예쁜 날개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그 나비? 그래 애벌레는 잘하면 나비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난 또 어쩌진 줄 알고 걱정했네. 가윤아 성경에도 이렇게 완전히 모습이 바뀐 사람이 한 명 있어. 모술이 바뀌었다고? 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 사람이 되었대. 그게 정말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바로 바울이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어. 모습도 이름도 완전히 바뀌었구나? 세 사람 됐네? 친구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슈퍼북 성경이야기 명장음만 모아보아서 확인해보는 시간!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 오늘의 이야기는 세 사람이 된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성경이야기 슈퍼북 속으로 까다 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천둥 소리처럼 들려 나와 싸우면 너만 다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올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사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워했기 때문에 사올은 변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건 다수의 사올이잖아. 저자가 예수님을 경배해 작년에 예루살렘에서 내 가족을 잡아갔어. 저 사람 말 듣지 마요. 가짜 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은 물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진 거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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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요. 네 우리 랩나트들 잘 봤어요? 그래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가 28세 청년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괴롭히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직 복음을 만난 그 시후부터는 이방 민족을 이방 237나라 로마복음화를 하는 그런 택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임금님 앞에서도 다이사 앞에서도 답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 전에 다른 복음 가진 것들을 다 내설물로 쏟아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에는 오직 복음만 담았어요. 우리 랩나트들도 그래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했던 것처럼 우리 랩나트들도 하나님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정말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바울과 같이 237나라 세계복음화 하는 칠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최고 누리는 우리 랩나트들 되길 바라요. 자 목사님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정말 사탄에 심부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 237이방을 살리고 임금님 지도자들 앞에 답을 주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받으셨어요. 우리 랩나트들도 한 주간에도 정말 바울과 같이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다 정리하고 정말 지금 에덴의 가정 아라비아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며 바울과 같이 정말 세계복음화 이방나라 237나라를 살리는 그런 칠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 우리 랩나트들과 또 가정의 가정과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오직 복음만 붙들고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